반갑습니다. 한거 유관순 이야기 연출을 한쪽으로 나눠갑니다. 작년 1년에 이 영화를 위해서 스탭 배우들이 유관순 열사가 무엇을 꿇고 있는지 어떤 세상을 가려냈고 또 그 바라던 세상이 지금과 얼마나 가까워졌는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긴근차게 영화를 만들어왔습니다. 그런 노력과 정성이 잘 전달될지 모르겠습니다. 영화를 보시고 우리가 어떤 세상에 살고 있는지 뭘 바라보는지 같이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거에서 김향화 역을 맡은 김새벽입니다. 저희 작년 11월 짧은 기간 한 달인데요. 그래도 굉장히 열심히 마음을 다해서 찍었거든요. 그 마음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되었으면 좋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거에서 권해라 역을 맡은 김예은입니다. 저희 작년 11월에 짧은 시간이지만 정말 한마음 한듯으로 뜨겁게 찍었고 또 저희는 가슴 벅찬 감동을 느끼면서 찍었던 것 같아요. 너무 무거운 얘기일 수 있지만 오히려 한 사람의 인생으로 봐주시고 즐겁지는 않지만 아무튼 감동을 많이 받고 벅찬 감동을 많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영화 한거에서 유관순 역할을 맡은 대우 보아서입니다. 바쁘셨을 텐데 시간 내주셔서 저희 영화 보러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 영화를 찍으면서 유관순 열사님이 죽음보다 삶으로 기억됐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영화를 보신 분들께도 저와 같은 마음이 저희가 담은 진심이 절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영화 한거에서 5기 역할을 맡은 정하단입니다. 촬영하는 동안에 되게 마음을 모아서 이 영화를 촬영하고 있는 순간이 되게 귀하고 소중했었습니다. 그 마음이 전달되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거에서 미시다 역할 맡은 무경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그리고 그분들께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서 임했습니다. 연결 와주신 관객들아 분들 감사드립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는 인사드리고 물러나겠습니다. 인사 감사합니다.